. 배우 황찬호, 향년 32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 성모 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황찬호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향년 32세. 소속사 마라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6일 새벽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후 서울 성모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고 28일 발인이 진행됐다. 소속사 관계자는 소속사 배우들을 비롯해 황찬호 배우와 함께한 많은 이들이 사흘간 빈소를 지켰다고 전했다.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출신인 황찬호는 2006년 연극 유리가면 에피소드 5 또 하나의 영혼을 시작으로 드라마와 연극, 뮤지컬 등의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고인은 KBS 1TV 드라마 장영실, 연극 자이카, 파더레스, 숲귀신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올해도 MBN 드라마 연남동 539, OCN 드라마 그 남자 오수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